안녕하세요 셀리셀링 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자분들 개쌍 나 두고 자버리면 나는 이제 어떡해 길어도 너무 긴방 원래는 잠깐 시간 하지만 그대만 난 비록 절대 잠을 못 자 난 비록해 이제 난 깼지 이번 전화라고 하고픈데 그때 잠 깰까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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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통통이 져서 세시미가 없어진 것 같아 고맙다 저 문 담아기 심심한 아쉽고 그래 잠들지마 옷이 안 쪼여요! 딱 내 사이즈야! 살만 빠져봐라 뭐 진짜 일자로? 아니야! 내 몸도 잡아줄게 자꾸 봐도 정말 솔직히 부족한데 잠들면 삐질 꿈꾸지 말고 나와 같이 걸어 비서니 나 왜 내 마지막이 욕심 좀 늘어져요 그대가 벌써 성이 들면 난 무너져요 딱 일부면 봄이 일정한 더움이 심심하다 자꾸 그래 내 마지막이 욕심 좀 늘어져요 내 마지막이 욕심 좀 늘어져요 내가 벌써 성이 들면 난 무너져요 딱 일부면 봄이 일정한 더움이 어? 초콜릿 분위기 이렇게 하노? 그치? 그래 잠들지마 스무 개 교주왕 문결표 하트 우와 학자님 님도 스무 개 구했습니다 내 마지막이 욕심은 좀 늘어져요 그대가 벌써 잠이 들면 발자님 내 기분은 봄이 심심하다 자꾸 그래 나 마지막이 욕심은 늘어져요 그때가 배에 힘을 빼라고? 그대가 벌써 잠이 들면 난 무너져요 딱 일부면 봄이 일정한 더움이 일정한 더움이 심심하다 자꾸 그래 백두근에 찬양해 차이의 주인공이 너무 좋으며 한 번 더움이 아멘 우리 아이자 우리 아이자